다리를 건너던 허공스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세웠다. 내가 갈대숲에서 으악 고고성이 들렸기 때문이다. 달려갔더니 남루한 차림의 여인이 혼절해 누워있는데 갓난아기가 탯줄을 매단 채 바둥거리고 있었다. 내 놈은 누구냐? 실성한 산모는 몇 마리 중얼거리더니 눈을 감았다. 어미의 하혈에 새빨갛게 물든 아기를 안아 탯줄을 끊고 맨물에 씻기니 고추를 단 놈이 사지를 바둥거렸다. 죽은 산모를 산자락에 묻어주고 파랑망태에 애기를 넣고 동매로가 전 나오는 산모를 찾았다. 이튿날부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젖동량을 하는 게 허공스님의 일이 되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새벽 아이 울음소리에 나가보니 암자박 돌계단에 당보에 쌓인 아기가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리저리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 무슨 팔자인가? 허공스님은 긴 한숨을 토하며 아기를 안고 암자로 들어갔다. 강보를 열어보니 따라이다. 4살 먹은 동자승 호암은 제 앞가림을 하고 가벼운 심부름도 해 허공스님이 아기를 안고 동네에 젖동량을 나갈 때 혼자서 암자를 지켰다. 추나추동은 속절없이 암자를 거쳐가 온 십여 년이 흘렀다. 열다섯 살 허암은 나무를 해오고 무너진 담도 고치고 꾸준히 일을 다했으며 열두 살 허연은 부옥 일을 도맡았다. 허공스님은 늙은 몸을 가누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암자 처마 밑쪽 마루에 앉아 봄 햇살을 쪼이고 있던 허공스님이 빙그레 웃었다. 땀을 흘리며 나무 한 짐 지고 오는 호암 뒤로 허연이 산나무를 가득 담은 속흐리를 이고 졸졸 따라 들어왔다. 허암과 허연이 속세에 있었다면 영락없이 정다운 온우이다. 허공스님은 흐뭇했다. 열다섯밖에 안 됐지만 허암은 속이 넓고 불심도 깊어 동안거도 거뜬히 치러내 장차 이 암자를 지킬 것이라 확신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허공스님이 산책을 하러 계곡을 오르다가 소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칼칼 흐르는 계곡물에 윗돌이를 벗은 허암이 네 발을 짚고 엎드렸고 허연이 허암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 승복을 말아올려 하얀 종아리를 다 내놓은 허연이와 허암이 낄낄거리며 물장구를 쳤다. 암자로 돌아오는 허공스님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풀벌레, 요란하게 우러대던 기포가는 가을밤. 소피를 보러 나왔던 허공스님이 문을 열다 말고 얼어붙었다. 등에 달빛을 잇는 누군가 부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발가벗은 허연이 부엌에서 목간을 하고 그걸 허암이 훔쳐보는 것이었다. 이튿날 허공스님이 앞서고 파랑망태를 진 허연이 뒤따라 산 넘고 물 건너 삼십리 떨어진 여승방 비술사로 갔다. 허공스님만 암자로 돌아온 그날 밤 스님은 허암방에서 소리죽여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망감이 떠올라 밤을 꼬박 새웠다. 어느 날 허암이 스스로 면벽수도를 하겠다고 자청해 허공스님은 안도에 한숨을 쉬었지만 며칠 가지 못했다. 허공스님이 들이민 바리공냥이 그대로 나오기를 이랬제 허암은 쓰러졌다. 허공스님 품에 안긴 허암은 눈물만 흘렸다. 그렇게 일련이 흐르자 허암은 한참 벌어지던 어깨가 바짝 좁아지고 볼에 살은 쏙 빠지고 나무 한 짐 지고 일어서지를 못했다. 얼음장 밑으로 눈녹은 물이 돌돌 흐르고 살구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는 봄날. 허공스님은 새벽 6개의 암자를 나섰다가 저녁 낮을 암자로 돌아오는데 그 귀에 허연이 따라오는 게 아닌가. 체면도 부끄러움도 내팽개치고 허암은 달려가 허연을 부둥켜 안았다. 그날 밤 촛불 아래서 찬물 한 그릇 떠놓고 허암과 허연이 혼례를 올렸다. 이튿날 아침 허공스님은 묵직한 전대를 내놓으며 이 돈이면 너희들이 속새로 나가 터전을 잡는데 그게 모자람이 없을 게야. 밝은 얼굴로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 3년이 흘러갔다. 기포가는 가을날 허공스님이 낙엽을 태우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 밖에서 사방을 굵어보고 있더니 천천히 등을 돌리는데 바로 허암이다. 이튿날 새벽 허공스님은 숫돌을 꺼내 면도칼을 갈았다. 허암의 상투를 자르고 삭발을 했다. 허공스님은 허암의 속새 생활에 대해서 허연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가을 바람이 암자의 목탁 소리를 실어 삼나만상에 흩뿌렸다. 옥색 한산 세못이 구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허우대 멀쑥한 젊은이가 강뚝을 걷다가 걸음을 멈췄다. 아름들이 버드나무 그늘에 남정내들 여러 명이 모여 가마솥을 걸었다. 한 무리가 뗄나무를 모아오고 나머지는 밧줄을 버드나무 가지에 메어 달고 줄을 잡아당기는데 밧줄 끝이 황구 목에 걸렸다. 황구는 마지막 목숨을 부지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가지에 걸린 밧줄을 두 남정내가 힘껏 잡아당기자 황구는 낑낑 캐캐 질질 끌려가다가 마침내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저왕도 포기한 채 슬픈 눈으로 강뚝 위에 선비를 쳐다보는 것이다. 여보시오. 선비가 소리치며 버드나무 밑으로 내려갔다. 그 개를 살려주시오. 내가 넉넉하게 값을 치르리다. 남정내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선비를 쳐다봤다. 선비가 허리춤에 찬 전대를 풀어 30량을 꺼내 개의 목줄을 끌던 남정내의 손바닥 위에 놓았다. 남정내는 눈을 크게 떴다. 30량이면 거의 황구 3마리 깝시다. 황구는 눈물을 흘리듯 축축한 눈망울로 선비를 쳐다봤다. 선비는 황구를 몰고 가다가 개목줄을 풀어줬다. 황구는 도망은커녕 선비의 도포자락에 붙어서 선비와 보조를 맞추었다. 얼마나 걸었나 나루토에 닿았을 땐 기나긴 온유월해가 서산에 떨어지고 으스름이 내려앉았다. 선비는 나루토 주막으로 들어갔다. 나으리 어서옵쇼. 선비는 두루마기를 객방에 걸어두고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앞마당 평상 위에 나와 앉았다. 주모, 황구 먹을 것도 좀 챙겨주쇼 하자 주모는 생선 대가리와 잔반이 있으니 걱정 마시오 하면서 평상 아래 앉은 황구를 자세히 본다. 사냥개도 아니고 족보 있는 놈도 아닌데 어인일로 선비님과 어울리지 않게 저런 똥개를 끌고 다니십니까요? 선비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구려.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우람한 덩치의 남자가 나와 집신을 동료매며 부엌계 주모를 보고 내 다녀오리다. 발인을 보고 올 테니 집 잘 보시오 하자 주모가 앞시마에 손을 닦으며 대문 밖까지 나갔다 돌아왔다. 선비는 초롱불 아래 평상에 앉아 국밥을 먹고 황구는 평상 아래서 개죽을 먹었다. 그 사이 안방에서 나온 주모는 머리에 동백기름을 얼굴에는 밥가분을 하얗게 바르고 자주색 저고리로 받고 입고 나와 새끼 흐르는 미소를 끼웠다. 선비 나으리 우리 집 청주 한 잔 들어보시지요. 이번 술은 잘 빚어졌습니다요. 선비도 이런 분위기를 내팽개칠 위인이 아니다. 폐진사. 그는 여덟 번째 과거에 낙방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그 많은 문전옥답을 다 날리고 이제는 노름판에 기웃대거나 과부들이나 후리는 파라코가 됐다. 전날 밤에는 모처럼 끝발이 밤새도록 이어져 전대가 두둑하던 차에 버드나무 아래 황구의 슬픈 눈빛과 마주친 것이다. 고리를 흔드는 주모를 자세히 보아하니 30대 중반 얼굴은 밉지 않고 허리끈을 바짝 동념 메어 쪼개진 수밀동덩이가 터질 듯했다. 배진사가 묻지도 않는데 주모는 바깥양반은 당숙이 하직해 30리 떨어진 상가에 갔다가 닷새 후에 돌아올 겁니다. 청주 한오리병을 주모와 나눠 마시고 객방으로 들어가자 주모도 따라 들어오더니 후 호롱불을 껐다. 서로 열이 올라옷을 벗는데 끼깅 낀 낀 황구가 쪽마루에 올라와 두 발로 문풍지를 뜯으며 콩콩 기조되는 것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배진사가 저거리를 걸치고 끼쳐나가 몽둥이를 들자 황구는 도망을 쳤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또다시 문을 뜯는 황구 도망치는 녀석을 따라 얼마나 갔을까 한참 만에 발걸음을 돌려 주막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배진사는 깜짝 놀랐다. 문상 갔다던 바깥양반이 돌아와 발갑옷은 주모를 마당에 끌어내놓고 메타작을 하는 것이다. 덩치가 산만한 바깥양반이 배진사를 보더니 선비나은이 음탕한 인연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훌륭하십니다. 머리를 조아렸다. 황구가 배진사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분만이 아니다. 황구가 배진사의 두루마기 자락을 물고 당기는 걸 뿌리치고 노름판에 들어가면 영락없이 뭉땅 털리고 황구가 꼬리치는 걸 보고 들어가면 그날 밤은 끝발이서 반을 쓸어버리는 것이다. 배진사와 황구는 언제나 붙어 다녔다. 이진사는 양반 집안의 가장이다. 사랑방에서 선비들을 만나 고담줄론을 펼치고 술을 마셔도 남에게 취의를 보인 적이 없다. 부인 유시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안방에서 사군자 수묵을 치는 게 일과다. 조용한 성품에 은은한 미소를 잃지 않아 집안 하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불심도 깊어 봉이 트기도 전에 반냐 신경 읽는 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이진사와 유시부인은 허구한 날 양반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만 사는가? 아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 밤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진사는 읽던 책을 적고 사랑방을 살며시 나온다. 처마 밑을 타고 대청마루를 지나 안방 문고리를 살짝 당긴다. 유시부인의 한산세모시 호치마에 홍사처럼 불빛이 역광으로 비춰 기돌아설 땐 터질 듯한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앞으로 설 땐 옥문을 덮은 숲이 안개 속에 드러났다. 이진사는 훌렁훌렁 옷을 벗고 소만에 차려진 술상 앞에 앉았다. 부인, 이리 오시오. 나으리 부끄럽습니다. 새삼스럽게. 유시부인이 속치마를 들고 이진사 위에 앉으며 양을 음에 맞춰 넣었다. 옥문엔 벌써 약물을 맞는 마중물이 흥건하다. 유시부인의 자지러지는 감창은 낙수 소리에 묻혀버렸다. 부인, 술 한잔 주시오. 유시부인은 들썩이던 방댕이를 멈추고 술 한잔을 따라 제 입에 넣어 이진사 입으로 전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진사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비가 포묻는 날 밤 유시부인은 고양이 걸음으로 앞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청아 밑에서 귀를 기울이다가 사색이 되었다. 낙수소리보다 감창이 더 크게 헐떡였다. 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열여덟 살 찬모인 사머리. 요즘 화장이 요란하다 했더니 이진사가 숙부 탈상을 하러 떠난 날도 비가 왔다. 유시부인은 사머리를 묶었다. 사머리의 고함은 천둥소리에 묻혔다. 두 손을 뒤로 묶고 광목근으로 왼 다리를 한쪽 문고리에 오른 다리를 반대쪽 문고리에 메어 가랑이를 벌려놓고 벌겋게 단인들어 그 사이를 지져버렸다. 항상 미소를 달고 살던 인자한 양반집 안방마님의 얼굴이 구미호의 도끼로 이글거렸다. 새벽역에 찬물 한 바가지를 덮어쓴 사머리가 기절해서 깨어났다. 마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땐 벌건 인두로 그 속을. 끈을 풀어주자 가랑이 사이에 흐르는 피도 잊은 채 사머리는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이진사가 돌아왔을 때 사머리는 제 어미가 위독하여 급히 고향으로 달려간 것으로 되었다. 어느 날 이진사가 출타했다 돌아오니 대문 서찰함에 편지 한 장이 꽂혀있는데 겉봉에 마님이라 쓰여있었다. 이때껏 유씨 부인 앞으로 편지가 온 적이 없었고 마님이 직접 뜯어보라는 글귀가 궁금해 몰래 편지를 열어봤다. 이진사를 얼어붙게 만든 글귀는 마님과 바구덕이 을사년 6월 여드렛날 밤 정분을 나눈 걸 두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소인도 압니다. 돈 천량을 마련해서 이달 금음날 밤 상여집 안에? 이진사는 벌벌 떨었다. 을사년 6월 여드렛면 내가 산을 사러 집을 비운 날이구나. 이진사는 감쪽같이 봉투를 봉해 안방에 던져놓았다. 이튿날 아침 유씨 부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진사도 밤새 뒤척이다가 해가 충천에 떴을 때 일어났다. 안방으로 들어가 오르는 척. 부인 몸이 불편하시오? 묻자 화들짝 놀란 유씨는. 아닙니다. 이진사는 확신을 했다. 그달 금음날 밤 이진사는 사또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포졸들을 상여집 주위에 매복시켰다. 밤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씨 부인과 통정을 했다는 바구덕은 어깨가 떡 벌어진 이진사네의 모습으로 지난 여름 저수지에서 멱을 감다가 익사한 인물이다. 동네방대 소문이 퍼졌다. 유씨 부인이 땅을 치며 부인했지만 이진사는 허공을 보고 가타붙아 말없이 담배연기만 내뱉었다. 유씨 부인이 꼬챙이처럼 마르다가 목을 매 숨졌다. 유씨 부인은 머슴 바구덕과 풍경한 사실이 없었다. 유씨 부인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앞집 미화와 뒷집 순덕이는 동갑내기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다. 그러나 둘은 커가면서 모습도 행동거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화는 잽쌓고 순덕이는 굼떠다. 미화는 말도 잘하고 생글생글 웃는 상이지만 순덕이는 입이 무거운데다 표정도 무덤덤했다. 미화는 잘 토라졌지만 순덕이는 화내는 법이 없었다. 열선오 살이 되자 미화는 키도 훌쩍 자라 제 고모 박가분도 훔쳐 바르고 치마 끈도 바짝 조여 허리는 잘룩하고 엉덩이는 골짜기를 드러내 걸음걸이도 살랑살랑거렸다. 반면에 순덕이는 퐁포짐한 몸매에 모양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두 집안은 하나같이 빈농이다. 순덕이는 집안일에 팔을 걷어붙여 온유월 땡뼈에 콩밭을 메고 보리 타작을 할 땐 손수 고리깨질도 한다. 하지만 앞집 미화는 농사철에 손이 모자라 쩔쩔매도 집안일은 좀 거들어도 글일은 절대 하는 법이 없었다. 야 이년아 뒷집 순덕이 본 좀 받아라. 제 어미가 고함치면 엄마 새까맣게 얼굴이 타면 부잣집 도련님이 쳐다나 보겠어? 이렇게 대꾸했다. 미화는 자나깨나 부잣집의 시집과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게 꿈이다. 홍기가 차올라 두 처녀에게도 메파가 들락날락거리고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다. 늘 붙어 지내던 미화와 순덕이 사이에도 은근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메파가 신랑감 하나를 찍어놓고 미화 내 집을 찾았다. 이목구비가 멀쩡하고 덩치가 큰 스물한 살 덕배는 강 건너 마을에 사는데 사람이 묻어난 데다 성실하고 부지런해 알짜 신랑감으로 손색없다는 게 메파의 설명이다. 미화 오미가 귀가 솔깃해졌는데 미화는 조목조목 따지며 절대 반대다. 첫째로 가난하고 둘째는 농사꾼이며 셋째는 호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다. 덕배한테 시집가라고 등을 떠밀면 강가에 신발을 벗어놓겠노라 은음장을 놓아 부모들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다. 얼마 후 메파가 또 찾아왔다. 신랑감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저작거리에서 봇놀이를 하는 부자인데 흠이 두 가지 있었다. 나이가 마흔이 넘었고 호라배라는 것이다. 미화 오미가 펄펄 뛰었지만 미화가 덥석 물었다. 미화 아비도 입을 꼭 다물었다. 메파가 미화 아비에게 귀속말로 신부값으로 논세마직을 제시한 것이다. 그해 가을 저작거리가 떠들썩하게 혼례를 치르고 미화는 대걸 같은 기와집의 안방만임이 되었다. 이듬해 봄에 시안한 일이 벌어졌다. 미화가 채짜놓은 덕배와 순덕이가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 가시보시가 되었다. 어느 장날 순덕이 장에 갔다가 미화를 만나 그녀의 집으로 이끌려갔다. 초가 상간에 사는 순덕이는 입을 쫙 벌렸다. 스물 네 칸 기와집. 미화의 안방은 팔폭병풍에 열여덟자 통용 자괴놈에 목감 경배. 순덕이는 어머나 소리만 계속했다. 여봐라 점심상을 차리렸다. 미화의 호령에 진수성찬겸상이 올라왔다. 순덕아 돈 별거 아니더라. 서방님이 실컷 써보라고 무쭈란 전대를 던져주기에 비단옥 금비녀옥팔찌 사고 싶은 거 다 샀는데도 전대 속에 돈이 반도 안 줄었어. 호호호. 너 신랑 덕배는 장에 간다고 나설 때 돈을 얼마나 주던? 대접은 잘 받았지만 미화가 건방 떠는 통에 매스꺼움을 참고 그 집을 나온 순덕이는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다. 장날에도 덕배는 새벽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돌밭을 일구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순덕이가 사온 탁배기 한오리병과 돼지머리 고기를 마파라며 개 눈 감추듯 먹고 나서 초저녁부터 순덕이 치마꾼을 풀었다. 매년 겨울이면 덕배는 논 한마지기를 사든가 밭대기 하나를 샀고 순덕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상한 소문이 귀에 잡혀 덕배 허락을 받고 순덕이 친정에 가서 보니 미화가 소문대로 보따리를 싸들고 앞집 제 친정에 와 있었다. 나이를 먹어 가뭄에 콩 나듯이 미화를 찾던 소방이 고래 첩살림을 차려 미화가 첩에 머리채를 잡았다가 소방한테 흠신 두들겨 맞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 친정으로 온 것이다. 순덕이 미화에게 한마디 했다. 우리 신랑 첩 있었으면 좋겠네. 부엌에서 밥 짓는데도 뒤에 와서 치마를 올리고 방걸레질 하는데도 쓰러뜨리고 도대체 귀찮아서 못 살겠어. 몇 년 전 미화가 돈 자랑한 메스꺼움을 순덕이는 신랑 자랑으로 복수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천석군 부자 조대인은 승지 표수를 팽개치고 낙향해 향미 선비들과 어울리는 게 낙이다. 누구나 조대인을 하늘처럼 우러러보지만 한 가지 흠이라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다. 태걸 같은 24칸 기화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완전히 나눠져 그 사이에 있는 중문을 잠그면 다른 집이 된다. 사랑채에서 조대인 수발을 드는 춘분이는 19살 꽃다운 하녀다. 안채에 그녀의 방이 있지만 밤이 깊어지면 을에 소만의 술상을 차려 살짝 중문을 열고 사랑채로 가 조대인 앞에서 술을 따른다. 모두 잠든 방 멀리 소적새 소리만 간간이 들려오는데 술 한잔 마신 남자가 술잔을 따르는 처녀의 손목을 잡고 품 안으로 당기지 않을 리 있겠는가. 춘분이는 앙타를 부리지 않는다. 옷걸음을 풀고 치마 끈을 풀 때 안채 안방만 해면 세상 모르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 불이나 애간장을 태우지만 운신의 폭은 안방뿐이다. 양반집의 시집와 아이를 내신하 나와 큰아들은 벌써 서당에 다니는 열다섯 총각이다. 그런데 그 어미인 대가집 안방만 이미 19살 한여를 두기에 난리를 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여자는 여자다. 서른다섯 살에 꼬박꼬박 달거리도 하는 무르익은 여자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은 수치다. 이튿날 바깥 출입을 하고 저녁 낮을 해야 돌아온 안방만 이미 경배 앞에서 머리엔 봉백기름을 바르고 얼굴에는 밥가분을 발랐다. 며칠 후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에 들어왔던 조대인이 깜짝 놀랐다. 그 점잖던 부인이 야한 화장을 하고 철옥색 저거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야릇한 웃음을 흘리는 게 아닌가. 그날 밤 조대인은 사랑채로 술상을 들고 온 충분히를 돌려보내고 안방을 찾았다. 도대체 얼마만인가. 조대인이 촛불을 끄고 부인의 허리를 잡아 끌자 부인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부인이 왕강히 거절할수록 조대인은 숨이 가빠졌다. 옷고름이 뜯어지는 신랑이 끝에 부인이 졌다. 그런데 조대인이 가진 방사재주를 다 부려도 부인은 꼼짝 않고 목석처럼 천정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것이다. 풀칠만 하고 주섬주섬 바지춤을 올리고 사랑방으로 돌아간 조대인은 상념에 젖었다. 뱀처럼 차가웠어. 한평생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바람이 났는가. 춘분이를 투기해서? 그럴 리가. 첩살림을 차렸을 때도 가끔 합방을 하면 부인은 불덩어리였는데. 며칠을 오만가지 생각으로 꿍꿍 앓던 조대인은 걱정에 휩싸였을 때마다 찾는 단골 점쟁이에게 갔다. 봉사 점쟁이는 조대인이 들어서자마자. 부인이 바람이 났네. 조대인은 다리가 후들거려 털썩 주저앉았다. 간부는 누구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점쟁이가 한참 육갑을 뽑아보더니. 콕 집어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하녀의 서방이네. 점집을 나온 조대인은 하늘이 노랗고 땅이 울렁거려 잠시 길가 남의 집 처마 밑에 앉았다가 주막으로 들어갔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세라 갓을 푹 눌러쓰고 막걸리 한 호리병을 단숨에 비우자 좀 진정이 되었다. 우리 집에 하녀는 다섯 그중에 서방이 있는 년이 셋. 서방 둘은 우리 집 밖에 살고 하나는 우리 집 안에서 살지. 어 서방? 아니야. 그 묻어나고 착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저지를 턱이 없어. 집 밖에 사는 서방은 뭘 하는지 누군지 난 모르고 있지만 그 두 놈 가운데 하나일 거야. 맞아. 요즘 들어 바깥 출입이 잦더라. 조대인은 집으로 돌아와 신척 조카 버린 집사를 시켜 부인의 바깥 출입을 미행시키고 하녀들의 서방인 소장수와 집신장수의 동정도 살폈지만 헛수고였다. 끙끙 앓던 조대인이 마침내 안체로 들어가. 부인 나하고 어디 좀 가야겠어. 어디를요? 조대인은 소리를 꽥 질렀다. 무조건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점집으로 갔다. 조대인은 부인을 점쟁이 앞에 앉혔다. 점쟁이가 육갑을 집더니. 금년 들어 간부와 딱 한 번 통정을 했네. 간부는 하녀의 서방이야. 조대인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간부는 어디 있습니까요? 점쟁이가 말하길. 부인의 바로 뒤에 앉았네. 부인이 뒤돌아보며. 주역 속의 육갑에 대인께서는 충분히의 서방이 되어 있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인께서 안방을 찾은 것은 소첩이 하녀의 서방과 간통한 것으로 나왔네요. 조대인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고 점쟁이와 부인은 빙긋이 웃었다. 천석군 부자 허참봉이 이승을 하직하자. 가장 살판난 사람은 그의 아들 허다리다. 제 아버지 살았을 적 허다리 과고보로 한양으로 가는 건 유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책하고 싫음해도 책을 아작아작 씹어먹어도 제 머리로는 급제할 수 없다는 걸 그 자신이 잘 알았다. 하인 칠석이가 곧비를 잡고 허다리 나기 등에 타고 거덕거덕 한양에 올라가면 첫날부터 명월관이다. 허다리 질폰하게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실 동안 칠석이는 처마 밑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과거는 보는 둥 마는 둥 낙방하고 내려와 또다시 허참봉 눈치만 보며 공부하는 척하다가 아비가 바깥 나들이만 하면 각 시집원 제 색시를 불러 대낮에도 치맛끈을 풀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낮잠을 자는 게 일상이었다. 허다리 살아가는데 항상 걸림돌이던 아버지가 저승으로 갔으니 속으로 쾌제를 부르는 건 당연지사. 삼무죄를 마치자 공부방의 책이란 책은 모두 끄집어내어 아궁이속에 처박아 한줌제로 만들고 아버지 봉분에 극도 마르기 전에 밤이면 상복을 벗어던지고 색쥐집으로 달려갔다. 10년 넘게 허다리의 굳은 심부름을 도맡아 한 칠석이가 이를 박박 갈면서 허다리의 곁을 떠나갔다. 칠석이와 백령가약을 맺기로 한 하녀 옥분이가 집을 나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허다리 옥분이를 겁탈한 게 드러나자 옥분이는 목을 맨다 난리를 치고 칠석이는 낯을 치켜들고 허다리를 찾아 나섰다. 결국 칠석이는 밀린 세경에 산비탈 밭대기 세마지기를 받아 그 집을 나오고 옥분이는 칠석이 볼 낯이 없어 멀리 사라졌다. 그렇게 몇 해 세월이 흐른 어느 여름날 장인 오순 잔치에 가려고 허다리 앞서고 마누라가 뒤따라 땀을 뻘뻘 쏟으며 한적한 여우 고개를 넘다가 개울 옆 풀밭에 앉아 숨을 가다듬었다. 허다리, 갓과 두부마기를 벗어두고 개울에 내려가 세수를 하고 벗어둔 의관을 차려입으려는데 불과 열두어 걸음밖에 안 되는 개울 건너편에서 칠석이 나타났다. 칠석이를 대면하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지난 일은 모두 해결된 터라 크게 거리끼릴도 아니었다. 널찍한 바위에 자루를 베개 삼아 모로 누워있던 칠석이 벌떡 일어나앉더니 한다는 말 좀 보소. 나으리, 벌건 대낮에 점잖지 못하게 그 무슨 짓이오. 날이 저물면 안방에서 할 일이지. 허다리,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짓이라니, 내가 어쨌게? 칠석이 크게 웃으며. 안방마님을 벗겨 풀밭에 눕혀놓고 나으리가 바지춤을 내리고 올라타고 있잖아요. 소나무 뒤에 얌전히 앉아있던 안방마님도 눈을 크게 뜨고 칠석이를 바라본다. 저놈이 더위를 먹었구나. 삼시를 먹으면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더니 네놈이 그걸 먹었냐? 허다리 소리치자 칠석이 대바다. 여기 와서 보세요. 이 자루를 베고 누워 반식경만 지나면 보인다고요. 허다리 철퍼덕 철퍼덕 개우를 건너와 자루를 베고 바위에 누우며. 이 자루 속에 뭐가 들었냐? 칠석이 반대편으로 오며. 삼시가 들었지요. 칠석이 어리둥절해 있는 마님을 붙잡고. 마님이 뒷곁 우물에서 멱 갇는 걸 보며 소인 토란밭에 숨어 용두질을 수없이 했습니다요. 삼시 자루를 베고 방사를 못 보면 큰 병이 납니다요. 셋째 척까지 얻어 집에는 발도 들어놓지 않는 허다리 미운토에. 어깨가 떡 벌어진 총각이 허리를 껴안으니 안방 마님은 저절로 스르르 눈이 감겼다. 허다리 눈을 왕방울만하게 띄고. 어, 어. 저것 봐라. 진짜? 생전 처음 보는 큰 약물에 쉴 줄 모르는 힘찬 절구질에 마님은 까물어쳤다. 칠석이 바지춤을 올리고 개우를 건널 때 마님은 옷 매무새를 고치고 소나무 뒤에 얌전히 앉았다. 봤지요? 야, 이거 이상하다. 허다리 개우를 건너 마누라한테 갔어. 부인, 칠석이 놈이 여기 와서 어떻게 했어? 묻자 돌아오는 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저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갔지. 오대감의 숙부가 상을 당해 구일장을 치르느라 대감집 한여와 참모까지도 20리 밖 상가에서 땀을 흘리고 넓은 상갓집 이방 저방에 쓰러져 잠들기를 벌써 여섯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밤. 오대감의 열여덟 살 외동아들은 도롱이를 쓰고 상가를 빠져나가 20리를 걸어 제 집으로 갔다. 그 집에는 늙은 행랑 아범과 친모뿐이다. 그는 행랑 아범을 깨우지 않고 담장 밖 감나무 가지를 잡고 훌쩍 담을 뛰어넘어 곧장 친모방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친모, 급히 상복 하나를 만들어야 쓰겄소. 여기 안동포 한 필 가져왔소. 잠을 자던 친모가 문꼬리를 벗기자 바람처럼 방으로 들어간 아들은 21살 친모를 쓰러뜨렸다. 친모는 필사적으로 속치마 끈을 잡고 행랑 아범을 불렀지만 천둥소리가 고함을 뭉겨버리고 아들의 손바닥이 입을 막았다. 행랑 아범이 천둥소리 낙수소리 사이로 강간이 들리는 자지러지는 비명에 일어나 중문을 열고 안체로 들어가자 검은 물체가 썬살같이 비를 가르며 담을 넘어 사라졌다. 행랑 아범이 친모방 앞에 가서 친모를 불러보지만 칠흑같은 어둠 속에 아무 대답도 없다. 잘못 들었나? 도둑이 안방을 털었나? 설마? 안방 문을 열어봤지만 굳게 잠겨있다. 오대감과 식구들이 숙부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외동 아들은 사랑방에서 오대감과 함께 기구하며 과거 준비를 하느라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고 친모는 자기 방에서 바느질만 했다. 오대감의 아들은 개자반이 아니다. 수려한 외모에 언행도 조심스러워 오대감의 기대가 태산 같았다. 석 달여 지났을 때 친모가 헛구역질을 했다. 오대감의 부인인 안방만음은 깜짝 놀랐다. 스물한 살 친모는 막된 처녀가 아니다. 양반 집안의 재산도 탄탄했지만 아버지가 조갈병에 걸려 7년을 병속에 누워 살림을 바닥내고서야 이승을 하직했다. 맞달러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3년 전에 오대감댁 친모로 들어왔다. 얌전하고 성실한 친모가 애를 가졌으니 안방만임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친모에게 뱃속 애의 아비를 추궁하자 과거를 준비하는 외동아들이란 실토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안방만임은 사랑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 친모와 동침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웃으며 어머님 제가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방만임은 친모를 불러놓고 내년이 어떤 놈의 씨를 받아 놓고 우리 씨라고 둘러대는 것은 뻐꾸기가 탕난을 하는 꼴이야. 내년이 말한 그날은 우리 애도 상가에서 온종일 일하고 거기서 잔날이야. 친모는 어안이 봉봉했지만 사실을 밝혀낼 방법이 없었다. 안방만임은 갈림길 암흑길만 만나면 찾아가는 무당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러자 무당이 귀속말을 한 뒤 보따리를 안겨줬다. 안방만임은 보따리를 들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친모는 눈물로 밤을 새우다가 상념을 잇는 데는 바느질만한 게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도 상경이 지나도록 바느질을 하다가 저녁에 먹은 콩죽이 배탈을 일으켜 통시에 갔다가 제 방에 들어가는데 흑흑흑 얼어붙었다. 방 안가운데 소복의 머리를 풀어헤쳐 산발한 귀신이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낸 채 입에서는 피를 흘리며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친모는 기절했다. 놀라면 애가 떨어진다는 말처럼 친모는 하열을 하며 사산했다. 그녀는 사올을 누워있다가 강가로 나가 신발과 벗어놓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안방만임이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꿈자리가 사나웠다. 어느 비오는 날밤 안방만임이 어수선한 마음을 달래려고 사군자를 치고 있는데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산발한 귀신이 들어왔다. 새하얀 얼굴에 입에서는 피를 흘리고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안방만임은 기절해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아자 처녀귀신은 사랑방에도 나타났다. 밤새도록 마당에 횃불을 켜고 하인들이 교대로 지키는데도 처녀귀신은 푹하면 풍시에도 나타나고 부엌에도 나타났다. 하인과 하녀들이 모두 도망가고 대걸 같은 집엔 병속에 누운 오대감과 바짝바짝 말라가는 외아들 그리고 늙은 행랑 아본만 살고 있었다. 아니 또 한 사람. 늙은 행랑 아본방 타락 속에 숨어 행랑 아본미 몰래 갖다주는 주먹밥을 먹으며 밤만 되면 귀신으로 분장하는 침묵. 예문관에서 재학 교수를 하던 유지록은 기바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곳곳한 성품으로 구리를 보면 참지 못해 교수를 던져버리고 낙향했다. 원래 대대로 청빈한 선비 집안이라 장마철이면 초가지붕에서 비가 새고 살떡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는데 장가를 잘 들며 유지록은 가난의 때를 벗어버렸다. 이웃고을 강좌수는 천석군 부자이지만 항상 벼슬에 묵말라 있다가 사또에게 논문서를 바쳐 매관 매직을 하고 병속에 누워있던 유지록에 아버지를 꼬드겨 사던을 맺었다. 유지록은 본 성품이 조용하고 얌전한데 당시 부인은 친정 재산으로 스물넥한 기와집을 짓고 문전 옥답에 하인 한여를 부리며 가칠한 성질에 기고만장이다. 유지록은 낙향 후 백월같은 기와집 사랑방에서 듬 맞는 선비들과 어울려 술잔을 돌리고 시를 짓고 손님들이 없을 땐 글을 짓는 것이 일가다. 강씨 부인은 글 읽을 줄도 모르지 사군자 칠 재주도 없지 자수도 안 배워놓았지 그렇다고 동네의 여편내들을 안방으로 불러 수다를 떨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낮에는 한여들을 들들 볶다 밤이면 금침을 펴놓고 유지록을 기다리는 게 일이다. 유지록은 양반 선비 노루타느라 사랑방에 기고하며 가뭄에 콩나듯이 안방을 찾는다. 30대 중반도 안 된 혈기 방장한 남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칠일장 터울로 안방을 찾는 것도 강씨 부인의 부하를 도두는데 안방에서 하는 짓거리 좀 보소. 선비들하고 마신 술이 덜게 도둑질하듯이 고양이 걸음으로 안방으로 강씨 부인의 옷걸음을 푸는 게 아닌가. 강씨 부인이 양반 행세를 하느라 눈을 감고 반듯하게 목석처럼 누워있으면 양반 남편은 싸움에 진 장딱 모가지처럼 반쯤 구부러진 약물로 옥문인지 허벅지 사이인지도 모른 채 몇 번 껍적이다가 요만 털어 펴놓고 휙 사랑방으로 도망가버린다. 한참 오른 열기를 식히지 못한 강씨 부인은 장롱에 감춰놓은 향나무 목신을 꺼낸다. 요즘 강씨 부인은 부하가 돋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이 열렸다. 노상 사랑방에서 무누들과 술을 마시던 바깥 양반이 선비 친구들을 따라 저작거리 기생집을 찾더니 외박이 부쩍 잦아진 것이다. 강씨 부인이 하인 둘과 친정 남동생을 데리고 저작거리 기생집을 찾아갔다. 기생집을 아예 부숴버릴 작정이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대청마루 끝에서 수기생이 팔짱을 낀 채 안뜰에 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방방 끼는 강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어인 일로 땅꺼미도 내려앉지 않은 이때 저희 집을 찾으셨는지요? 야 이 구미호 같은 년아. 강씨 부인이 고함을 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삿대질을 하려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았다. 꿈속에서 가을 눌린 것 같았다. 수기생은 30대 중반쯤 되는 태물 기생이지만 우아하고 온몸에서 기품이 배어나왔다. 강씨 부인은 무엇에 홀린 듯 수기생의 기에 눌려버린 것이다. 유재앙 나으리의 안방마님 되시는군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앞장서 뒷곁으로 걷다 말고 뒤돌아보며 여봐라 저 난군 세 분께 술상을 차려드려라. 뒤돌은 넓었다. 강씨 부인은 최면에 걸린 듯 수기생을 따라 매화나무 아래 별 땅으로 들어갔다. 세 시경쯤 지났을까. 수기생은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고 강씨 부인은 꾸질함 들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장정셋을 데리고 얌전히 기생짐을 빠져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강씨 부인은 안방에 털썩 주저앉았다. 수기생의 첫 마디가 아직도 귀전에 쟁쟁 울렸다. 마님, 근래에 남편 되시는 유재앙 나으리와 합방을 해보셨습니까? 강씨 부인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몽해졌다. 불과 사흘 전 밤이었다. 남편이 딴 사람이 되었다. 현란한 방중술에 강씨 부인은 세 번이나 땀으로 졌다. 음향의 조화가 이렇게 신묘하구나. 그날 밤, 3일 만에 또 남편이 안방을 찾았다. 강씨 부인의 감창이 온 집안에 퍼졌다. 숨을 가다듬은 남편이 강씨 부인을 껴안으며 부인도 수기생한테 가서 방중술을 좀 터득하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지글지글 끈적끈적하게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염천 할망구의 치마자락도 절기의 순리는 이길 수 없어 잠을 깬 처서 장군의 헛기침 소리에 공무늬를 빼버렸다. 아침 저녁 상큼한 바람이 불어오자 여름 내내 마루에서 낮잠만 자던 박물장수 홍서방이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우선 시암 탁 5마리를 가마솥에 고아놓고 열흘 남짓 보신을 하자 새벽이면 아랫돌이 속옷이 뚫어질 듯 차양막을 쳤다. 그는 박물고리짝을 매지 않았다. 한산 세모시 두부마귀에 반짝반짝 빛나는 풍령갓을 쓰고 허리춤에 빈전대를 차고 지부책만 속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마누라와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홍서방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꽃피고 새우는 봄날은 아녀자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계절이지만 집구석에 쌀떡은 바닥을 드러내는 때라 박물장수는 이 집 저 집 외상을 깔아놓고 처서가 지나면 지부책을 펼치며 수금을 하는 것이다. 이슬을 맞으며 떠난 걸음이 20리 밖 음천골에 닿았다. 우선 최진사 댁에 들어가 안방마념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지부책을 펼쳤다. 3월 1일의 날 음천골 최진사님 때 백면지 한속, 유둔 하나, 은자 하나, 합계 16냥 홍서방은 안방마념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절미의 매실액을 얻어먹은 후 마님, 제가 한여름 동안 장사를 접고 이름난 스님으로부터 뜸과 지압을 배웠습니다. 마님이 한동안 말을 않고 홍서방을 많이 보더니 그래, 안 그래도 오른 어깨가 아파 물그릇도 못 뜨네. 제가 간단히 지압을 하겠습니다. 남편 최진사는 첩살림을 차려놓고 조상 재산날만 본가에 들어오는 터라 안방마념은 남정래의 손이 어깨에만 닿아도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다. 어깨를 주무르는 손이 슬쩍슬쩍 목덜미를 스치고 겨드랑이도 가슴 밑쪽도 누르자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마님은 눈을 감고 몸을 맡겼다. 홍서방은 회심의 미소를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몇 번 더 뜸을 들이다가 겨울쯤 끝장을 봐줘야지? 최진사 댁을 나올 때 마님은 홍서방에게 눈을 흘끼며 좋은 방물 들어오면 나한테 먼저 들르게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땅거미가 질 때쯤 홍서방은 겨울 건너 송과부 댁을 찾았다. 홍서방이 송과부 댁 살인문을 열고 들어갈 땐 제 집 들어가듯 당당하다. 애고머니나 이게 누구야 글쎄? 홍서방이 송과부 엉덩이를 툭 치면서 누님 얼굴이 환해졌수다? 겨울 건너 외딴 집이라 담 넘어보는 사람도 없어 홍서방이 윗도리를 훌렁 벗고 우물 옆에 엎드리자 송과부는 스스럼 없이 물 한 바가지를 벗어 등목을 시켰다. 송과부의 송길이 등판을 밀더니 앞가슴 꼭지까지 건드려 홍서방의 아랫도리를 뻐근하게 만들어 놓고 푸옥으로 들어가자 홍서방도 따라 들어가 뒤에서 치마를 걷어 얼렸다. 지난 장마철에 이습한 곳의 곰팡이는 안 쓸었어 누님? 아아 모르주에 고등어 자반을 곁들인 저녁상을 물리고 홍서방은 호롱불 밑에서 지부책을 정리하다 말고 호롱불을 끄고 송과부를 쓰러뜨려 부엌께서 하다만 굳을 농사를 질폰하게 해치웠다. 코를 고는 홍서방 품에서 빠져나온 송과부는 낮잠을 길게 잔터라 잠이 안 와 호롱불을 켜고 홍서방의 지부책을 붓기 시작했다. 이것 봐라 지부책엔 박물거래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색탐 기록이 내곡하게 적혀있는 것이다. 이튿나 아침 홍서방이 지부책을 펼치더니 누님 지난 3월 열여세날 박가분 하나 여섯냥 주시오 송과부는 복귀 눈을 지켰뜨며 사람을 어찌 그리 차별하오 옷이 떼게는 동백기름을 그냥 주고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쳤다. 홍서방이 빙긋이 웃으며 누님 박물값이 종류마다 다르듯이 여자 값도 다른 법이오 송과부는 부르르 떨며 내가 옷이 떼 보다 못한 게 뭐야 나이도 내가 두 살 아래고 얼굴 못 매 내가 못해? 홍서방은 한숨을 쉬더니 누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님은 과부고 옷이 떼근 유부녀여 바람 피우는데 가장 짜릿한 건 유부녀고 다음이 처녀 한참 뜸을 들이더니 과부는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지 칠흑같은 밤 노스님 혼자 기거하는 첩첩산 중 다 쓰러져 가는 남자에 갑자기 온 상골짝을 귀엎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노스님의 방문이 획 열리며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노스님이 관설불을 켜자 왠 젊은이가 바지만 걸치고 맨발로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노스님이 암자 마당에서 내려다보니 소나무 사이로 횃불이 얼음거리고 쿵쿵 개가 앞장섰다. 노스님은 젊은이에게 바지를 벗으라 해서 그 바지를 뒷단 똥통 속에 던져놓고 젊은이를 폭당으로 들여보낸 뒤 자물쇠를 채웠다. 곧 장정 다섯이 삽살개를 앞세우고 암자 마당에 들이닥쳤다. 삽살개가 킁킁거리며 통시로 향했다. 한 녀석이 쇠스랑으로 똥물을 쿡쿡 찔렀다. 몇몇은 법당에 들어가려는 걸 노스님이 호통을 치자 몸짓했다. 패거리들이 법당 안을 제외하고 암자를 샅샅이 뒤진 후 상골짝으로 사라졌다. 이튿날 벌거벗은 채 법당 안에 숨어있던 젊은이가 노스님이 던져준 승복을 입고 나오더니 근절을 했다. 허우대가 멀쩡한 놈이 무슨 죄를 짓고 그 난리를 쳤는고?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토하던 젊은이가 털어놓은 사연인적 이 진사 안방마님과 통경을 하다가 불통이 나서 바지만 챙겨들고 도망쳐왔다는 것이다. 노스님이 혀를 끌끌 차며 내가 미쳤지 저런 놈을 살려주다니 젊은이는 또다시 높죽 절을 하더니 마땅히 갈 곳도 없는지라 이 암자에 눌러앉게 해달라고 청해 복보라는 본명을 받았다. 복보는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암자 여기저기 잡초를 뽑고 깨진 기와도 갈아치웠다. 노스님이 30리 밖 저작거리로 가서 포리쌀, 수수, 좁쌀을 두세대 빡 탁발에 돌아오는 걸 보고 복보는 기가 막혔다. 이튿날 새벽 예부를 마친 복보는 망태기를 어깨에 매고 숲속으로 사라지더니 점심 낮을 전에 송이버섯 한 망태를 채워왔다. 둘이 실컷 구워먹어도 표시도 나지 않았다. 스님, 제가 저작거리로 내려갔다 오는 게 돌이지만 그놈들한테 잡히면 노스님이 송이 망태기를 메고 저작거리로 내려갔다가 살 한 가마를 진 진꾼과 함께 암자로 돌아온 건 어둠살이 갈린 후였다.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던 암자에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말을 탄 장부 뒤로 가마가 따르고 그 뒤로는 살 한 가마씨 지게에 진 진꾼이 다섯이나 따라왔다. 천석군 부자 권참사 내 며느리가 백일 기도를 하러 온 것이다. 삼대독자 권참사 외아들에게 시집 온 며느리는 3년이 지나도 대기가 없었다. 모두가 잠든 인시만 되면 며느리는 일어나 법당에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다. 정성들여 백일 기도를 끝내고 나서 며느리는 가마를 타고 하산했다. 이듬해 또다시 가마 행렬이 암자에 들이닥쳤다. 가마에서 내리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권참사 본인이었다. 만면에 웃음을 끼며 노스님의 두 손을 잡고 대사님 덕택의 며느리가 등남을 했습니다. 승방에서 노스님과 차를 마시던 권참사가 하늘도 놀랄 제안을 했다. 대사님 제가 불사를 벌여 대웅전을 새로 지어 바치겠습니다. 권참사가 하산한 후에도 노스님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볼을 꼬집어봤다. 그때 복보가 들어와 노스님에게 큰절을 올리더니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한평생 스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노스님이 깜짝 놀라 야 이놈아 좋은 시절이 오는데 왜 떠나겠다는 게야 제 은신처가 불당하란데 덮당을 허물잖아요. 저는 두 번 죽습니다. 이 진사 손에 맞아 죽고 권참사에게 부관참치 당하고 복보가 떠나간 후에도 노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진사 손에 맞아 죽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권참사에게 얼마 후 노스님은 무릎을 탁 치며 한숨을 토했다. 불사가 시작되자 권참사 내 친인척들이 모두 올라왔다. 권참사가 안고 있는 손자를 보고 노스님은 한눈에 알아차렸다. 떠나간 복보를 빼다 박았다. 권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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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참사